오늘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제외선거 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카고 총영사 간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사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9일과 마감일인 10일 영사관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over.net.go.kr 또는 ok.net.go.kr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0일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5일 오전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유권자 등록 숫자는 2,118명 선입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은 마감기한을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제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뉴욕중시의 대표주가 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덴 포스 500 지수가 8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중시에서 S&P 500 지수는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59분 5천 포인트 4를 고점으로 기록 사상 처음으로 5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85포인트 오른 4,997.9일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5천 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021년 4월 4천 선 위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이날 장중 5천 선을 넘어서면서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빅피규어 돌파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증시에 상정된 약 500개 대형주 가격 움직임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미증시 전반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시장 대표 지수로 꼽힙니다. 이날 다우준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8.97포인트 오른 3만 8,726.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작 지수는 37.07포인트 오른 1만 5,793.7위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 기술조를 중심으로 미 상장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 밖 호조를 나타낸 게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이날도 깜짝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가 11.5% 급등했고 반도체 업체 암은 기대를 웃던 실적 발표에 주가가 무려 47.9%나 폭등했습니다. 한편 S&P500 지수의 5천선 돌파와 최고 기록 경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팎에선 지속되는 증시 강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지난달 19일 약 2년 만에 전고점을 경신한 뒤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가 최근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 제너럴 모터스의 로보택시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잇딴 사고로 운행이 취소된 가운데 발생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웨이모 차량이 4방향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에는 병원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모 회사 측에 따르면 자사 로보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한 트럭이 진입했고 이에 로보택시는 멈췄습니다. 트럭이 지나간 뒤 찰나에 로보택시는 다시 운행을 시작했으나 트럭을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로보택시는 멈춰 섰지만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가 트럭에 가려 뒤따라오면서 로보택시가 제대로 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했고 캘리포니아주 차량국과 미 연방도로교통안전국도 사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웨이모의 사고 사실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8월 웨이모와 크루즈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가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하고 시내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에 중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운행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시는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정부의 자율주행 운행 허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닉스 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도시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는 지난해 12월 자사일 로보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부상자 발생 사고가 7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매너튼 한복판 타임스케어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엘빈 브라그 뉴욕매너튼 지방검찰청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및 공모집행 방해 혐의로 요헨리 브리토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자 중 5명을 지난주 체포했지만 2명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석 기소했습니다. 검찰 발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경 맨하튼 타임스케어 인근 42번가 이민자 쉼터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집단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로 이주민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2명은 쉼터 인근에 몰려있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기소자 중 1명인 브리토를 붙잡아 벽에 밀어붙였고 브리토가 탈출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다른 일행이 합세해 경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뉴욕 경찰은 지난주 폭행에 가담한 남성 일부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들이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고 그 중 일부가 뉴욕시 밖으로 달아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대처를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400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온 테랄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넥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가 8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전 피자신문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코인을 판매 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 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에 모집 매출 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권도영 씨와 함께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신현성 테라폼냅스 공동 창업자가 초호와 변호인단을 구성해 불고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은 한창준 씨가 키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 테라 차이코퍼레이션 관계를 정확히 알려줄 인물인 한창준 씨는 테라폼냅스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권도영 씨와 신현성 씨가 공동으로 창업한 테라에서 CFO로 일한 한 씨는 2018년 9월 지구전자결제를 설립했습니다. 이듬해 차이로 사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6월 차이 대표로서 테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AI 챗봇 바드가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 제미나이의 최상위 모델 울트라가 출시돼 채치피티의 GPT4와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8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미나이 에코시스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우선 자사의 모든 AI 제품 이름을 제미나이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동안 바드로 불렸던 구글의 AI 챗봇이 제미나이로 바뀝니다. 또 구글 문서와 지메일, 시트, 슬라이드 등 구글 협업 소프트웨어 모음인 워크스페이스에 탑재된 AI 기능인 듀엣 AI 명칭도 제미나이로 바뀝니다. 구글은 명칭 통합은 AI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일컫는 생태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된 것이라며 단순히 모델 이름을 넘어 멀티모달이라는 제미나이의 핵심 기능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제미나이의 최상의 모델인 울트라도 이날 출시했습니다. 쿠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제무관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세금을 기간보다 늦게 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재산세의 경우 2023년도 제1차 세금은 오는 3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월 1일이 지나서 납부하면 이자가 벌금으로 추가됩니다. 이런 이자율이 그동안 연 18%였으나 이제 9%로 낮춘다는 게 제무관의 설명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벌금에 대한 이자율이 월 1.5%이던 것이 월 0.75%로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서민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금리 상황에서 시중은행, 크레디카드 회사, 모기지 회사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제무관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납부 지연과 관련해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주택 소유자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자를 절반으로 깎아주게 되면 밀린 세금이 1,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90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돼 8월에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며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무관 오피스는 일반 주민들의 재산을 다음 세대까지 잘 보호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체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주의회에서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 주민 중 흑인과 라티노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재산세 산정에 불공평한 시스템에 의해 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바로 밀린 재산세에 부과되는 이자율에 이 나라는 최근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오는 10일 시카고 심포니에서 2024년 설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7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연주회 사전 행사로 오케스트라 센터 내 그레인저 홀에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설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에서는 정우성 대급 연주자의 축하 연주로 시작해 차례 지내기, 시연을 하고 세배법 배우기, 또한 전통 간식인 식혜와 약과를 비롯해 대출 올 등이 준비돼 있고 색동을 이용한 악세사리 만들기 코너도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프로그램 브로셔와 교육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준비해 한국 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민속 대명절 설을 시카고 중심에서 함께 기념하며 그 의미를 깊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는 이들은 설 행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는 지난달 23일 신임 재윤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재윤 회장은 한미은행 지점장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스불핑을 마칩니다. 2월 9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크레디 카드사 수수료 소송 합의 비자 마스터카드 사용한 비즈니스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 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포기해야 주의소에서 가스 넣고 시동 안 걸려 가스탱크에 무리 재미이산가족 상봉법안 하원 외교위 통과 LG 냉장고 소비자 불평 갑자기 고장나 불편 겪어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칼럼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내년 부채이자 GDP 대비 3.1% 전망 고급주택만 하락 임대시장 양극화 올해 슈퍼볼 30초 광고비 700만 달러 기아 등 확정 역대 최고 입장료 한 장 만 달러 호가 시카고 한인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 보세요 빅5 중 4곳 전공의 파업결의 정부 강경대응 예고 항소심도 징역 2년 조국 힘 보태겠다 총선 출마 선언 보아 외모 악플의 시원한 대응 내 입술 멀쩡해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747-290-8282번입니다